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이고요. 매수가는 8730원이고 비중은 10%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매수가의 절반 매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유 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8700원 같으면 수익권에 돌아왔고요. 제가 이제 분할 사는 것도 쪽에서 사야 되지만 파는 것도 쪽에서 사는 게 좋다. 특히나 또 섹터로 확인했을 땐 그런 부분들이 좋고요. 테크윙 같은 경우는 핸들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이 시장의 흐름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워낙 상반기 때 이쪽 업종 자체가 실적이 안 좋았죠. 안 좋은 기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나 소모성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도 좀 좋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어느 정도 왔다라고 생각되는데 나머지 비중은 조금 더 홀딩하셔도 되는데요. 오를 때마다 조금 줄이시는 게 더 좋은 부분이고 저는 아직까지 한 10,500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조금 더 홀딩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절반을 매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나 또 추가 대응을 한다면 당연히 본인의 매수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을 봐야 되겠죠. 낮은 가격도 7,000원, 8,000원 아래쪽으로 진입됐을 때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격대 밴드를 항상 제 기준점에서 할인율과 그리고 올라갔을 때 거침없는 매도 이런 부분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부분으로의 조각 투자 대응을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할인율이 있을 때만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최근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가격을 갱신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나는 죽어도 매수하지 않는 관점으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 8,000원 아래쪽으로 온다면 그때 내가 추가 대응을 고려해보자는 생각으로 보시고요. 만 5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